안녕하세요 디플러스 기아 크리에이터 바이블입니다. 제가 오늘 디플러스 기아의 새로운 응원법을 알려드리러 왔는데요. 제가 최근에 선창 녹음을 다녀왔는데 또 너무 재밌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응원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낯설고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저를 잘 따라와 주신다면 금방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선수 입장할 때의 응원법입니다. 선창으로 Let the show begin! 이라고 나오면 팬 여러분들은 쇼는 지금부터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연습해볼까요? Let the show begin! 쇼는 지금부터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게임 시작 시 응원법입니다. 아마 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선창으로 디플러스 기아 하나 둘 셋! 이라고 나오면 팬 여러분들은 디플러스 기아 화이팅!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연습해볼까요? 디플러스 기아 하나 둘 셋! 디플러스 기아 화이팅!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다음 걸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로는 에이스가 발생했을 때의 응원법입니다. 선창으로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라고 나오면 팬 여러분들이 디플러스 기아 에이스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게임에서 승리했을 때의 응원법입니다. 선창으로 빅토리라고 나오면 팬 여러분들은 디플러스 기아! 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대형 오브젝트 획득 시 응원법입니다. 선창으로 버프 획득이라고 나오면 팬 여러분들은 디플러스 기아! 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브젝트 스틸 시 응원법입니다. 선창으로 스틸 앤 런! 이라고 나오면 팬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디플러스 기아! 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더 뜨거운 여름을 기다리고 있는 양심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렛더쇼 비긴! 쇼는 지금부터 디플러스 기아 하나 둘 셋! 디플러스 기아 파이팅! 하지만 결국은 윌러도 이렇게 사라집니다! 디플러스 기아!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디플러스 기아 에이스! 바람도? 아! 크로코드 업무렸다! 그럼 바람을! 먹고! 버프 획득! 디플러스 기아! 갱년이 루파 이후에 들어갔다! 스틸 앤 런! 디플러스 기아! 액서스가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시즌! 디플러스 기아입니다! 빅토리! 디플러스 기아! 네 이렇게 응원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아직 처음이라 많이 낯설고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제 영상 많이 돌려봐 주시면서 같이 멋진 응원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롤파크에서 큰 목소리로 디플러스 기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